네, 계속해서 경륜 스타 선수를 알아보는 스피돔 최강자 임채빈 선수 편 이제 3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빈 선수, 유일하게 아쉬운 경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작년 아쉬웠던 경주가 하나 있었는데 어떠셨어요? 양성원 선수랑 세업을 하게 돼서 3착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경기 운영이 미숙한 부분도 있었고요. 또 경기를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경기 감각도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연습 도중에 낙찰을 해가지고 훈련을 많이 못하고 간 상태였기도 하고 이런 복합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해가지고 제가 좀 자신이 없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11회 결승전에서 슈퍼특선 이 두 명과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셨잖아요. 이때, 이때 어떠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일단 경기 들어가기 전에 생각은 슈퍼특선을 뒤에 달고 제가 한번 선행을 가보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도 그래서 2착을 하든 3착을 하든 차별을 하든 상관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슈퍼특선을 뒤에 달고 선행을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그게 제일 자신이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선행을 가게 돼서 후회 없이 경기를 해가지고 또 좋은 성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경주를 잠깐 이제 기억해 보자면 슈퍼특선 두 선수뿐만 아니라 또 박병하 선수라는 변수도 있었잖아요. 그 박병하 선수도 조금 생각하진 않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물론 엄청 훌륭한 선수라가지고 생각은 했었죠. 그래가지고 제 앞에 오시더라고요. 시합 때. 그래가지고 선행을 시속을 잡아간다면 제가 외선으로 때리고 아니면 시속을 많이 올리시면 좋치기를 볼 생각이었는데 저는 생각보다 시속이 제가 생각한 시속이 빠르지가 않았고 또 탄력을 받으시려고 외선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때 이때다 싶어가지고 외선을 장악하면서 제가 선행을 시도하게 됐죠. 솔직히 저희 팀원도 많이 놀랬고 제 주변 지인도 많이 놀랬던 것 같습니다. 주변 여론도 그런 것 같고 사실 어쩌면 단발성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후에 슈퍼특선 정하늘 선수를 또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분명히 임채빈 선수가 정하늘 선수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굉장히 자리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엔 정하늘 선수가 임채빈 선수 앞자리로 들어갔단 말이죠. 이때 경기 운영 어떤 생각으로 임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도 경기 이마기 선에는 정하늘 선수가 슈퍼특선이니까 제가 앞에서 경기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요. 어떻게 정하늘 선수가 저를 뒤에 두고 게임을 하려고 해서 이게 앞에 정정규 선수도 있고 정하늘 선수도 있으니까 승부 타이밍이 늦어지면 변소가 생길 수도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후회 없이 게임에 임하자는 마인드로 또 여지없이 선행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날 유독 세리머니가 저는 눈에 띄었어요. 임채빈 선수의 임채빈 선수 혹시 아시나요? 특유의 세리머니가 있다는 거? 이렇게 하는 세리머니가 있거든요. 저절로 나왔는지 아니면 세리머니가 따로 있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아니요. 생각하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긴 좀 꼴중한 것 같고 두 손을 한 손을 붓근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세리머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주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경주에 임하시나요? 주변 선배들 조언도 많이 들어보지만 저는 경기에 들어가면 게임 전개상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냥 그때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고 내 판단에 믿자 이런 생각으로 타기 때문에 경기 전에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후회 없이 경기를 타자는 마인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임채빈 선수가 생각할 때 훈련 시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시합할 때 하루에 한 게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팀에서도 운동할 때 한계를 하더라도 내 힘을 다 쏟아 부을 수 있을 만큼 집중을 하자. 집중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집중력. 갑자기 궁금한 건데 임채빈 선수도 역시 긴거리 승부가 끝나고 나서 들어갔을 때 많이 힘드시죠? 들어 놓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경륜 팬들의 화두 아니겠습니까? 정종진과 임채빈. 임채빈과 정종진의 승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 임채빈 선수가 생각할 때 정종진 선수의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 분명히 경주를 지켜보셨잖아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종진 선수의 장점은 일단 짧은 거리에 순간적인 스퍼트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하고요. 또 경기 운영 부분에서 변수가 없이 자기한테 이루어질 변수가 없이 잘 풀어나가는 게 가장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은? 단점이라고 말하기보다 제가 조금 더 나은 점은 선행을 제가 좀 더 기게 갈 수 있는 점. 그게 좀 정종진 선수의 단점은 아니고요. 물론 선행도 잘 가지만 제가 좀 더 기게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임채빈 선수 그러면 임채빈 선수는 경륜 팬분들에게 어떤 선수로 기억이 되고 싶으세요? 지금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정말 시원시원하게 경기를 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고객분들이. 그래가지고 앞으로 또 시원시원하게 경기에 임하는 임채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원시원하게 경주에 임하겠다는 임채빈 선수의 최근 가장 큰 걱정거리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경기수가 지금 너무 띄엄띄엄 있거든요. 경기수가 너무 적다 보니 선수들이 경기를 너무 한 달도 넘게 쉬고 경기를 또 임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예전처럼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예전처럼 경기수가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분한 성원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는 거 알고 또 거기에 보답할 수 있을 만큼 좋은 경기록을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응원 잘해 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피드홈 최강자 임채빈 선수 편이었습니다. 임채빈 선수가 앞으로 승승장구하고 건강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임채빈 선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